이 차량은 2003년 삼성자동차 SM5 구형입니다. 신형은 SM5 구형도 눈물 모양이 있고 눈물 아닌 모양이 있는 거죠. 그건 이따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.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볼게요. 이 휠이 구형 휠이라 그러더라고요. 전 모릅니다. 바이어가 구형 휠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는 인지할 수가 있었고요. 저도 배워요 항상. 근데 사실 그 배움이라는 게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. 여기 범퍼 스크래치가 있고요. 어떤 배움으로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거를 더 노력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차만 사는데 현행이 된 상태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여기 뒤에 펜다 했고요. 아우 죄송합니다. 뭔가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. 이런 대사가 어떤 게임에서 나와요. 자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요. 자 휀다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범퍼 미세하게 휀다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.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뭐 여기 범퍼 살짝 스크래치 있고요.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A급이다. 음 여기 범퍼 살짝 스크래치 그 다음에 본네트 살짝 보이죠. 스크래치 그거를 제기하고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다.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자 지금부터 2003년 삼성자동차 SM5 구형 저와 함께 차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본네트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지만 검은색이죠? 원래 본네트 아니 본네트랜다. 원래 범퍼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 기스가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. 3D 효과죠? 마치 착시 효과로 인해가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. 제가 안 보이면 바이오들도 잘 못 봐요. 괜찮습니다. 예를 들어서 흰색에 범퍼가 까졌는데 그 부분이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보기가 좋지 않겠죠. 하지만 이렇게 검은색에 검은색 기스가 나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쪽 파트는 차주분이 락카를 이용해가지고 도색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. 광이 나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상태가 나쁘다.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밑에는 유리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안개등이 덜렁거리거나 뭐 이 옆에 이 친구가 덜렁거리는 걸 방지했어요. 뭐 괜찮습니다.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. 여기 밑에 살짝 깨져 있는데 문제되지 않아요. 괜찮습니다. 자 전면부 본네트랜 굉장히 깔끔하고요.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네트에 살짝 스톤칩이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톤칩이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사실 스톤칩이라기보다는 어떤 무슨 큰 거대한 물체 그쵸? 혹은 바위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콕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스톤칩에 의해서 이렇게 되려면 도장도 벗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금도 좀 이렇게 갈고 막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취객 취객이 위해서 어택을 당했다거나 혹은 거대한 짐이 떨어져서 이렇게 쑥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. 얼핏 보면 잘 안 보여요. 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실 겁니다. 일단 그렇다. 뭐 괜찮아요. 자 괜찮다. 자 본네트 깔끔하고요. 삼성 로고가 잘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면부 유리 굉장히 깔끔해요. 아 이게 순간 이것도 이거 장난치려고 그러다가 순간 딱 끊었습니다. 절제하는 거죠. 통제력을 키워야겠어요. 너무 장난치고 까불다 보니까 시간도 연장되고 그래가지고 자 전체적인 유리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. 어디 뭐 깨짐이나 뭐 이런 데 스톤칩이 살짝 있어요. 그죠? 이런 데 스톤칩이 살짝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보이시죠? 스톤칩 스톤칩으로 인해가지고 유리가 이제 깨진 거죠.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쵸? 근데 이런 것들은 유리 자체의 성능이 어떤 문제도 주지 않는다.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자 측면 깔끔하죠?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음을 알 수 있고요. 검은색이기 때문에 차주분께서 관리를 좀 하신 차량 같아요. 방치나 무방비의 기계 세차를 계속 돌린 그런 차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손을 본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? 음 그냥 보면 알아요.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.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이 느낌이 어 관리했네 그 정도 오는 느낌? 딱 그런 그 있잖아요. 우리가 여성분들을 봤을 때 어 예쁘다. 혹은 어 뚱뚱하다. 어 혹은 어 약간 좀 이목구비가 올바르지 않네? 뭐 이런 이런 느낌? 딱 봤을 때 어 그런 느낌과 비교적 흡사하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부부식 어 아 그 저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못하다 그거 말고 아 착하게 생겼다로 변경하겠습니다. 아 착하게 생겼다. 아 이거 또 클럽 뻔했네. 여성 비하 발언 절대 아닙니다. 남자들도 보통 그러잖아요. 아 착하게 생겼네. 그죠? 저도 저 보세요. 저 되게 굉장히 착하게 생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결혼한거에요 저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자 죄송합니다 어 뭐 예쁘다 혹은 착하게 생겼다 남자도 딱 봤을때 아 멋있다 혹은 아 착하게 생겼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다 뜯어봤는데 부식 전혀 없었죠 아가보스텝에도 부식이 전혀 없는걸 알수가있구요 펜다에도 부식이 전혀 없는걸 알수가있어요 맨날 했던얘기 또하고 했던얘기 또하고 하니까 차량은 그냥 설렁설렁 보고 그밖의 것들을 많이 좀 포커스로 맞추도록 할게요 자 어 예스테데이 잇따 노바이 뭐 지땐 할로와 지땐 할로와야 할로와 쏠다우시지 빅처봇 할로와 지땐 할로와야 할로와야 이 친구들아 사랑을때 샀어야지 저 친구들이 얘가 팔려고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안산다고 그랬다가 차를 메모를 보더니 아이고 후회하는거죠 인생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냉절한 판단과 아주 냉혹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가지고 항상 일을 진행해야 돼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미스한거죠 단순히 사진만 봤을 뿐이고 사진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막상 뾰룽 차가 도착하니깐 자기네들과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차량이 깨끗했던거죠 어제 전화가 한 20통 왔어요 저한테요 저는 솔드아웃만 어저께 한 500번 한거 같습니다 자 뒤에 범퍼 미스하게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걸 볼 수가 있고요 순간 아이오닉이 지나가네요 전 타는거겠죠 자 아이오닉 아이오닉은 타는 차량이겠죠 아 아이오닉 사고 싶어요 하이브리드 차량 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뭐 제네시스 G70 뭐 이런거 사고 싶어요 아무리 현대기아를 욕해도 내 눈에 비해서는 그거밖에 없어 설치가 아이오닉 사고 싶어 주영하는 어 아 저거 드라이빙세이 알아 어 어 드라이빙 이거 코리안맨 드라이빙세이 알아 자 여기는 예전과 틀리죠 바이오가 정말 많아요 아침에도 바이오 한 15명 상대하고서 지금 영상 찍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우리가 뭐 저 얘기나 하는거지 뭐 이거 차량이고 맨날 봐도 SM5이고 많이 봤잖아요 저예요 크게 볼게 없어요 자 여기 스크래치 라카를 이용해가지고 차전국에서 이쁘게 음 도포해놓은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 차가 너무 좋은게 오면은 설명할게 없어서 찍질 않습니다 특히 요즘 기피대상 1호가 아반떼 XD 흰색 그 다음에 아반떼 XD 은색 이런거는 차가 들어도 안찍고 그 다음에 SM5 520 이런거 흰색 깨끗한거 들어와도 찍지도 않아요 찍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요 아 여기 깨끗하고요 아 여기 좋습니다 아우 정말 신차와 같네요 신차와 준비 없습니다 맨날 이런얘기야 어 그만해 어 아 아 애프터 텐미닛 어 쉐이더기가 어 자 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사이클 자체가 좀 약간 좀 이상하고 부식이 많은 약간 진상계열의 차를 사야 오히려 찍을게 더 많다 어 하 이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어 매너리즘에 빠져있습니다 헤드도 하고 하니까 자 펜다에 음 펜다에 부식이 살짝 있는거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썩은 차 하나 올라옵니다 자 월요일날 썩은 차 하나 올라오니까 그 차를 가지고 우리가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보따기를 풀어보도록 어 어 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애프터 3 슬다우 추워라 아 슈어 쏠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문콕이 있어요 이렇게 미세하게 문콕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SM520 이거 저 이 저 많이 봤죠 어 정말 많이 본 차예요 저와 쭉 함께 하셨다면 많이 본 차량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볼게요 자 가보고 싶었고요 자 궁금하다 그러면 제 영상을 역주행하면 됩니다 역주행하면 아주 많은 SM9형 차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자 보네트 한번 열어보죠 야간은 일단 그렇다 전체적으로 좋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쿡쿡 파이고 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차주분에 음 차주분의 역량이 달려있죠 빼주시면 빼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 못 빼면 못 사는 거고 간단하죠 안 빼줘도 사진 않습니다 안 빼주면 못 사는 거예요 아 여기 보네트 잠깐만 아 이 SM5 얘가 이게 고질병인가 봐요 한 5대 보면은 5대 정도가 얘가 이렇게 바보가 되어 있어요 유압이 얘도 마찬가지 유압이 지금 바보가 돼가지고 그쵸 나오죠 이 단두대예요 지금 길로틴이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머리 놓고 보는 순간 단두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왼손으로 파재한 후에 보네트를 진행을 할게요 제가 보네트 스티커 이쁘게 잘 보인 보이죠 음 이쁘게 있는 거 저기는 탈부착 없어요 흔적 어 아 있으면 어때 있었으면 없어요 자 휀다 깔끔하죠 자 오늘은 그냥 노는 시간 돌자고요 자 여기 휀다 탈부착 됐죠 자 노는 시간 어 교보제 SM5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요 아 이 차가 참 이게 엔진 커버가 커요 그죠 투윙캠 해가지고 16벨브라고 적혀있고 아 이 삼성 로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어 르노삼성 그러니까 구형 삼성 말고 이 르노삼성 어 르노삼성 로고가 굉장히 멋있고 고풍스럽다 아 되게 어떻게 말해야지 유로티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유로감성이 나는 심플하면서도 어떤 좀 돌기가 난 듯한 아 이 벌이 야 가 벌이 왔어요 벌이 또 카메라 안질라고 어 그런 야 약간 샤크하면서도 어떤 엘레강스 하면서도 쓰읍 되게 아 이 뭔 소리야 닫을게요 어 흐흫 자 놉시다 놀아요 저 아유 시끄러워 아유 시끄러워 저는 어차피 이 영상 끝나면 또 이 서류여야 돼요 서류여야 되기 때문에 놀고 싶습니다 자 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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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야 어 예 예 아 무슨 도사 배추도사 아저씨가 예 왜요 이거 아저씨가 쏠드아웃 응 어 저 배추도사 무도사 어 헬로 어 땡큐 배추도사 무도사 아저씨들이 수염 수염을 많이 기른 채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펜다 패스 여기도 패스 아 이거 사고 없는 거예요 뭐 흰게 묻어있긴 하지만 장갑으로 이렇게 닦으면 또 약간 거머쥐죠 거머쥐 변하는데 이렇게 닦으면 돼요 자 닦자 자 일단 선글라스 좀 벗을게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지역이라 이게 뭐지 아 이거 차량용 칫솔이구요 아 이제 차량용 칫솔이라 그러니까 자꾸 못 알아두는 분이 계신데 열면은 이렇게 솜이 있어요 이렇게 칫솔같이 생긴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칫솔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닦으면 차가 새고가 되는 경이로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닦으면 돼요 이렇게 닦으면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구요 뒤에 삼각 삼각대가 있구요 이 사고 사고 났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차가 멈춰 있으면 반드시 예전에는 뭐 100m 200m 설치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간에만 설치해도 한 조쯤 한 조쯤에 설치하고서 자신의 생명을 꼭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뒷차의 안전도 확보해 주고요 자 여기는 와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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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샤머리즘의 결정체 잠시만요 북어와 실타래 그렇죠 안녕 북어야 안녕 나는 여기 오래 있었다고 이 힘들어 이제 나 좀 놔주겠어 알았어 너를 오늘 내가 북어코게 먹을게 근데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자 눈이 굉장히 거대하고요 이 토속신앙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태가 어떤 걸 상징하고 이 실이 뭘 기원하는지 정확히 아이 기기 이 실은 실처럼 기다라고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고 이 명태는 뭐죠 이 북어는 뭘 상징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샤머니즘을 통해 가지고 무탈 무사고 음 무재해 뭐 그런 것들을 기원하는 일종의 토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아 입속에 아무것도 없고요 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나 다시 넣어놓을게요 리비아 친구들이 이거 보고 기 아긴 뭐 리비아 친구들이 이거 이제 이미 많이 익숙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부고 부고포를 많이 나가지고 부고랑 질타리를 이제 저 친구들은 이제 뭐 익숙해요 음 자 백반다리 안 잘렸어요 잘리지 않았고요 익숙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성경책 같은 거 있으면 다 빼고 막 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뭐 십자가 있건 성경책 있건 그냥 다 줍니다 자 아브레스트 한번 뺏겨볼까요 음 스키스루 장치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에 트렁크의 연결 통로에 길이가 긴 물건을 적재할 경우 물건이 예? 리베로 리베로? 아니 디스컴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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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요 아 자 어휴 담배꽁추가 아 참고로 이 차량에서는 지금 극심한 담배 냄새가 약간 좀 심하게 아 잠시만요 약간 심 심하게 납니다 이제 차주분께서 헤비스모커다 뭐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고 아니 잠깐만요 전화가 왜 이렇게 꼬였지 아 잠깐만요 좀 이따 받도록 할게요 좀 이따 받고 진행하구요 자 전체적으로 괜찮죠 아 아 그 전에 어 이렇게 정신이 없지 아 헤비스모커다 차주분께서 이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쩌둔 데가 이 쩌둔 데가 차 안에서 많이 납니다 아주 극심하진 않은데 어느 적당한 어 적당한 연초냄새가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구요 아 이거 잠깐만요 키를 좀 뽑을게요 어 야 야 나와라 우리 정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를 일단 뽑았구요 자 2003년 적혀있구요 그 다음에 3P143774 3P143774 3P1322003년이면 알고있죠 3년에 3년 2003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이 차량은 2003년 차구나 어 얘 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지 얘 왜 이로죠 어 꺼졌다 어 깨졌다 어 얘 왜 이로지 어 막 가는 어 얘 나랑 얘기하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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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밥 먹었어 어 밥 먹었 어 말하는 거 근데 여기 좀 음속 인식이 되는 거 같아 야 야 야 정구 아 죽었네요 음 음 자 연식 알아봤으니까 탑승해가지고 이것저것 기능을 맛보구요 자 여기 전동 시트 저기 전동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라는 거구요 못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십시오 버튼 끄덕 달려있는 거고요 음 여기가 수명을 다한 팽팽이죠 스피너 스피너가 이제 그 생명력을 다해가지고 덜덜 거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왼쪽에 핸들 리모컨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는 한자로 아주 긍정의 기운을 팍팍 먹으라 그래야죠 기가 한자로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 팍팍 삼성마크 이쁘게 되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운전석 에어백 배치됐고 조수석도 에어백이 배치가 됐고요 여기에는 거대한 이거 염주죠 염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팔이 차고 다니는 건가요 근데 팔이 차면 이게 너무 좀 크잖아 그래서 이런 걸 보통 팔이 안 차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어떤 기원의 상징이죠 뭘 기원하고 뭘 소원하는 그런 상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소해요 이런 걸 보면 정확히 뭔지 모르고 한자도 어려워서 뭘 읽을 수도 없어요 가방 끈이 짧아서 잘 몰라요 이런 거 죄송합니다 자 암레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열선이죠 열선이 배치되어 있고 이건 공기 청정기 VPMS 아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책을 주셨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그러면서 얘도 말을 시키는 애 나한테 이거 뭐지 전구들이 갑자기 깜빡 깜빡 불을 껐다 켰다 하지 음 그래서 이 장치가 공기 청정기다 그런 거를 제가 아주 머릿속에 각인시켜 버렸습니다 다시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 주수석 에어백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죠 그리고 카세트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폴 오토 에어컨이 배치된 걸 볼 수가 있고요 ECM 룸밀러 룸밀러 중에서도 가운데 요렇게 검은 검은색 점이 있는 건 이건 ECM 룸밀러 입니다 ECM 룸밀러 라고 부르시면 되구요 후방에서 빛을 쏘면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반사시켜서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아주 엄청난 기능의 룸밀러죠 용돈이 뿅 아 기대했는데 비상금이 뿅 요즘 안걸립니다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어요 어이 차 좀 드려야 되나 잠깐만요 아 이건 버려도 되는 카드죠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차를 사면 이런 카드들이 또 들어 있으면 드리긴 하는데 이건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자 주행거리 4만 키로 4만 2천 3백 31 키로 아 저 깜짝 놀랬습니다 차가 도착했는데 이제 주행거리는 십 몇 만이라고 듣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차가 왔는데 4만 2천 3백 31 키로야 깜짝 놀라 가지고 바이오한테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지금 신차가 왔다 야 4만 키로 차라리 야 우리 대박이다 했는데 바이오가 계속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저거 이게 고장난 거다 교체한 거다 아닌가 다를까 등록증을 딱 보니까 19만 천 몇 키로야 아이 그래 가지고 어제 해프닝이 살짝 있었어요 자 이 위에 이렇게 기존에 붙었던 스티커 제거한 그런 흔적이 있고요 자 크락션 크락션 힐을 시키고 아유 정신없다 오늘 약간 지금 변칙적이에요 그죠 변칙적으로 촬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로즈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오프닝서부터 뭔가를 좀 바꿔봐야겠어요 이제는 크락션 어 뿅 뿅 어 저 전면부에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크락션 질은 또 저 바이오가 이게 욕먹는 음 하나의 저 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오셱 약간 소심하죠 극소심하게 이 물줄기가 극소심하게 지금 분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정도 됐네요 어 어 자 좋습니다 오늘은 아우 좀 오늘은 좀 오늘은 좀 아 쉬고 싶은데 과연 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컨디션화 회복되라 얍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했고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었던 SM520 차량이었고요 앞으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좀 놀도록 할게요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썰이나 우리가 담소나 나면서 노름박약으로 가야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 했던 얘기 또 하는게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이 차량은 2003년 삼성자동차 SM520 차량이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이런 차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저에게 연락주세요 키로수가 많은 차 외관이 더러운 차 보시기 많은 차 썩은 차 냄새나는 차 그런 것들 막 젓갈 쏟은 차들 있잖아요 저희 똥 싸놓은 차 그런 것도 있나 그런 차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수출 박중기에게 연락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좋은 보답을 해 드리도록 가급적이면 노력할게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중기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재밌게 봤으면 따봉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ople